음악 탁월한 경영능력과 지속적인 나눔으로 로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하충식 한마음 창원병원 이사장의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수여식이 23일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열렸습니다. 하충식 이사장은 한마음 창원병원을 창원 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키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했는데요. 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와 연탄나눔 봉사활동,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 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하충식 이사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는데요. 하충식 이사장은 참된 의료기관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사랑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